이소라 기상캐스터 이소라 기상캐스터 이소라 기상캐스터 이야 이렇게 나오셨어요? 고맙습니다 가수 이소라입니다 나는 가수다 2주가 흘렀어요 2주 동안 다들 아마 노래 연습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는 진짜 집에서 많이 했거든요 새벽에도 잠도 안 자고 하고 그랬는데 다크서클 끼고 막 그런데도 남의 노래를 내 노래처럼 한다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첫 번째 경연의 날입니다 지난번엔 공연이었고요 이번엔 진짜 경연이네요 첫 번째 무대 첫 번째 주인공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크림 2주 4주 뒤에 zag 사룡 사룡